안녕하세요 우리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주라기아드 레고입니다 트리케라톱스 제 소송이에요 앤 앤 주라기아드 회장 앤 연구원 손님 이 있습니다 자 일단 손님부터 자 다음 주차 영구원 아 가발 빠질뻔했네 자 자 다음 회장 이렇게 돌아가요 움직이고 회전을 이건 알부학이에요 이건 자동차에요 이건 공영 여행하는거에요 이건 이거 정형 이빨 뽑는거고 이건 무전기입니다 이건 드라기아드 이렇게 보탈것 보탈것만 회전이 됩니다 이건 바로 구원 전기시대 이 전기시대탬입니다 헐렁하지만 셉니다 이것은 바로 프리케라코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야 뭐 잡힐까 캬치치 타자 왜 안들어가 들어가 도망쳐 와아 저봐요 저봐요 자, 귀요리 가자 그러지 어? 여기 있네 여기다 아! 잘했어! 한건 대결 그렇지 그렇지 끝